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키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과목 심리검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제일 어려운 과목이지만 60점만 넘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또 밤 9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낮에도 촬영하고 토요일도 촬영하고 일요일도 촬영하고 주간도 촬영하고 정신없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날짜가 가까워와서 쫓기는 마음으로 강의를 빨리빨리 제공해서 여러분 합격에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 연일 불철주의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저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촛불이 되고 등불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쫓기는 마음이 있겠지만 강의만 들으면 100% 합격이다. 동영상 강의 3번만 들으면 100% 합격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유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는요.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왜?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은행식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핵심 포인트 액기스한 파이널 여기서 파이널이 또 다지기 중요한 걸 선별해서 강의를 나가고요. 또 시험 10일 앞두고 제가 또 파이널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찍어서 합격 선물에 올려드릴 겁니다. 기본소 이론소는요. 이론소는 이 기출 문제를 이론으로 풀어 쓴 겁니다. 이론을 너무 많이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론소는 사실요. 다섯 과목이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5일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이론소는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이론소 어떤 이론이 있구나. 이론을 다 공부하면 아닙니다. 기출 액기스이기 때문에 기출이 포인트다. 이론소는 하루에 한 과목씩 5일 정도만 보면 충분하다. 이런 여유있는 마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41번 갑니다. 직업소노도검사. 직업소노도검사는 뭐냐면요. 홀랜드의 성격위험검사. 심리, 홀랜드, 흥미검사죠. 흥미검사. 홀랜드. 홀랜드, 흥미검사. 흑흑. 홀랜드, 흥미검사. 흑흑.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리, 아, 색. 현, 다음에, 사진관이다. 리, 아, 색.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치형, 관습형. 이런 특징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는 활동을 좋아하고 사교적이지 못하다. 사교적인 게 어떤 성격이죠? 사교적이다. 사람관계를 좋아한다. 이게 사회형. 사, 사교적이다. 사회형. 사사찌찌퐁. 사교적이다. 사람관계를 좋아하다. 사교적이지 못하니까 사회형의 반대예요. 반대는 뭐예요? R. 현실형이죠. 그래서 현실형이 정답이다. 답이 나왔습니다. 42번으로 갑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홀랜드 검사 시험이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현탐의 사진관 사진관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또 진치형, 관습형이다. 영어의 약자를 써서 리아색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서로 반대 유형, 성격의 반대 유형이다. 이걸 계측성이라고도 합니다. 현실형은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기계 나오면 현실형, 연구탐구탐구형, 자유창조예술형, 사람관계 사회형, 진치형 통제, 리더십, 질서정연, 관습형.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아주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42번 갑니다. 계속 연일 강의하니까 목도 아프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네요. 그래도 합격을, 우리의 목적은 합격입니다. 합격! 42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 나무, 사람 검사, 투사 검사지어 H, 하우스, 나무, 투리, 사람, 피플, HTP 검사다. 그 실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집, 나무, 사람은 각각 별도의 용도를, 그렇죠. 집을 그리게 하고 나무, 사람의 용도는 각각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각각 별도의 용도를 사용한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면 바이러스다. 왜 틀린 거니까. 43번 갑니다. MMPI의 투 코드상의 해석적 의미로 틀린 거 없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누가 있죠? 건우가 있죠. MMPI에 나오면 아주 반가울 겁니다. 건우와 히반이는 아, 이거 제가 만들어도 참 잘 만들었다고 제 자신이 기특합니다. 건우와 히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선왔네! 몸은 힘들지만 또 우리 힘차게 건우와 히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선왔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땡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해석의 의미다. 틀린 거 1, 6이죠. 2는 뭐예요? 우울증이죠. 6은 뭐예요? 6, 여기죠. 편집성. 편집증. 편집증은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우울하고 의심이 많은 게 이륙 코드다. 그래서 이륙 코드 또는 이륙 유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륙 유기의 코드는 우울하고 의심이 많은 유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전환장애는 아니다. 전환장애는요. 전환증상을 다른 말로 신체증상이라고 해요. 신체증상. 신체증상. 그러니까 신체증상에 몸을 아프는 거죠. 그래서 1번,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 건강염려하니까 아프겠죠. 또 히스테리. 이런 건강염려증. 히스테리로 인한 몸이 아픈 거. 이런 것들을 전환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1, 3 코드죠. 전환장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으로 가보시죠. 표준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복잡할 것 같지만요. 간단합니다. 표준점수는 뭐예요? 지점수죠. 지점수. 지점수. 지점수라고도 하고요. 지점수는 뭐냐면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체라고 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래서 평균 0인 이 분포도를 지점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점수가 0이라는 것은 그 사례가 해당 집단의 평균치보다 1 표준편차 위에 있다는 것이다. 1 표준편차 여기죠. 1.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보다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평균치에 이게 평균이니까 평균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치보다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평균치에 있는 것이다. 여기가 평균이니까요. 간단한 문제죠. 40.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그냥 4번입니다. 이렇게 그냥 앞면으로 외우는 게 제일 완빵입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앞면 타당도 공부 방법이라고 해요. 앞면 타당도.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무엇을 판단해요? 앞면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앞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답이 이런 문제 나오면 4번이네.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평균치보다 평균치보다 1 표준편차 위에 있다고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같다겠어. 우리 교수님이 무슨 내용인데 그건 몰라도 돼. 4번이래. 그럼 합격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번호 하나 안 바뀝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천국 복신적. 믿으면 합격이다. 45번 갑니다. 전두엽의 집행기능 전두엽 보통 뭐 통제기능 조절 사고력 뭐 이런 것들에 담당하는 신경심리 신경심리는 뭐예요? 뇌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신경심리 뇌와 여기서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문항에 보스턴 나오면 답해요. 보스턴이 뭐예요? 보스턴 대학에서 만든 건데 이름대기예요. 이름대기예요. 즉 검은 흑백의 검은 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런 모양이 뭘 의미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검은 이렇게 검은 실선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이름이 뭐야? 이렇게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언어영역 언어영역을 평가한다. 즉 이게 어떤 걸 구사 어떤 그림인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영역을 평가하는 거다. 보스턴 이름대기는 이름 나오네. 이름 이름은 이름이니까 이름이 뭐예요? 언어죠. 언어로 불러오겠죠. 그래서 이 보스턴 이름대기는 언어평가다. 그래서 뇌평가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뇌평가가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되겠죠.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46번 갑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의 성취도예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성취도 검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능 검사다. 지능 검사는 개개인별로 다 틀리죠. IQ 120이 있고 IQ 150이 있고 IQ 100이 있고 이건 성취도와 관계해 있죠. 개인의 이건 능력이니까 성취도는 뭘 이룬 겁니다. 이건 IQ니까 이건 성취도 검사와는 관계없다. 이게 개인의 능력이다. 쓰기 검사 잘 썼다. 성취감을 느끼겠죠. 산수 잘 풀었다. 독해 잘 풀었다. 성취감을 느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 검사는 그냥 개개인에 주어진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 능력이라고 보다는 개인의 특성이다. IQ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갑니다. 진로 발달 검사의 하위 척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 체크하면 경력 개발이네요. 말 그대로 진로 발달은 개인의 진로의 성장의 단계를 말하는 건데 경력 개발은 개인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경력 개발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건 단순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번 갑니다. MMPI2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검자의 검사 태도에요. 쭉 나오고 타당도를 알아본다. 타당도 타당도를 알아보는 건 타당도 척도죠. 타당도 척도 검사를 어떻게 검사를 했냐. 그래서 뭐 타당하게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는 게 타당도 척도죠. 타당도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척도가 있죠. 임상 척도는 병명이에요. 권우와 히반인은 남편이 강제해서 경사안에 타당도 척도가 아닌 건 뭐냐면 6번 척도죠. 권우와 히반인은 남편이 6번 뭐예요? 편집증이죠. 편집증의 척도의 변화책은 임상 척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타당도 척도겠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음 결국은 공부를 너무 이런 거 다 분석하면 몇 달 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6번 척도의 변화폭은 임상 척도다. 나머지는 타당도 척도죠. 이걸 뭘 공부해요?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청개구리 공부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런 공부하는 분들 비효율적입니다. 성격 고체대입니다. 49번 갑니다. 표준화 검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막는 것은 표준화 검사 딱 주격에 짜여져 있단 말이다. 객관식 검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응의 자유도를 최대한으로 넓힌다. 표준화 검사는 반응의 자유도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것은 표준화 검사가 아니라 비표준화 검사죠. 마음대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표준화 검사는 반응의 자유도를 최대한으로 넓힌다가 아니라 반응의 자유도를 최대한으로 표준화 검사니까 표준화 시킨다. 그래서 표준화 시킨다. 넓힌다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 갑니다. 지능검사를 집단으로 집단 검사입니다.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의 특수한 행동 개인의 특수한 행동은 개인 검사죠. 답이 나왔죠. 집단 개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아주 쉽습니다. 51번 갑니다. MMPI-2의 타당성 척도에 대한 해석으로 틀린 것은 이건 출제할 때 문제의 오류가 있어서 두 개 다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방어성 척도 중 L점수가 높으면 L점수가 거짓말 척도입니다. 거짓말 척도가 높으면 사소한 결점이나 약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거짓말 척도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을 태도를 보인다.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거짓말 척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B전형 척도는 F점수 F점수는 B전형 척도 지금 이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평상 정상적인 사람하고 이상하게 대답하는 사람 예를 들면 당신은 밥을 먹는 걸 좋아합니까? 나는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대답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게 F점수다. 그런데 이상한 태도 이상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 경향이 높은 거죠. 이상한 사람이 높은 것이 F점수가 높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B전형 척도 중 F점수는 보통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높아지는 게 이상하다. 라고 보는 이상하다는 것은 약간 비전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갑니다. 아동의 지적 발달 또래 집단에 비해서 지체되고 있는지 혹은 앞서고 있는지 평가에서 스턴이 사용한 IQ 산출 스턴이 사용한 IQ 산출 방법을 비례 지능 비율 지능 비율 지능 지수라고 합니다. 비율 지능 지수 비율 지능 지수의 공식은 정신 정신연령을 신체 연령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말한다. 그래서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연령 앞에 있는 게 분자입니다. 정신연령을 신체 연령으로 신체 연령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이다. 이 신체 연령을 신체 연령을 다른 말로 생활 연령이라고도 합니다. 신체 연령을 다른 말로 생활 연령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 갑니다. 웩실러 지능 검사를 평가할 때 지능의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웩실러 지능 검사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가 있죠. 언어성 검사 기술 어산 이 공 기본 지식 숫자 외계 언어영역 어이력 산수 문제 이해력 공통성 이런 언어력 문제가 있고요. 또 빠차 토모바 토모바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이렇게 동작서 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술적 지능은 능력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술적 능력은 보통 적성 검사나 흥미 검사에서 평가되는 거죠. 예술적 능력은 없다. 이렇게 평가 포인트 잡으시고요. 54번 갑니다. 지능의 측정 영역 중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 밑에서 가장 크게 저하되는 것은 지능 나이가 먹으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저도 이제 법적으로 고령자입니다. 고령자. 나이가 먹으면서 보통 숫자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숫자를 전화번호 외우는 걸 잘 못 외우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 능력 그리고 속도 속도 지각속도 빨리 이게 막 빨리빨리 탄 그래서 컴퓨터 빨리빨리 치는 거 이런 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각속도가 재화된다. 나이 먹은 사람들 컴퓨터 못 하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건 좀 느리고 그렇습니다. 55번 갑니다. BGT 벤더 게스탈트 검사를 실시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벤더 게스탈트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 그림의 크기 작거나 점진적으로 커지거나 점진적으로 작아지거나 고립된 큰 그림 또는 작은 그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수검자의 기질적 장애 정신지체 성격적 문제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림의 크기 또는 모양 이런 걸 보면서요. 그래서 카드가 제시된 도형 그리기가 같게 그리는다. 같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거나 작거나 점진적으로 커지거나 점진적으로 작아지거나 큰 그림이거나 이런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내 남자의 성격적 문제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벤더 게스탈트 검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갑니다. 심리검사를 심리검사를 위한 면담에서 임상심사가 유의할 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면담은 되도록 간단하게 진행해서 면담은 되도록 간단하게 진행하면 뭐하러 면담을 해요? 면담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내 남자의 심리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포인트 잡으시고요. 57번 갑니다. MMPI2의 척도에서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척도 건우와 희반이는 또 나왔죠. 건우와 희반이 나오면 정말 만능킵니다. 건우와 1번이니까 건강염려증 신체증 신체적 임상증당 1번 척도 다 끝. 나머지 볼 거 없다. 58번 갑니다. 뇌의 기능 1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은 이런 문제 나오면 가장 헷갈려 있는데 강의 들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왜?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하네 이것만 테이프하면 다 풀리거든요. 58번 갑니다. 뇌기능 이론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뇌손상 후에 나타나는 부분적 기능화의 회복은 국제화 국제화 여러분 포인트 잡으십시오. 국제화는 뭐냐면요. 국제화라고도 하고 편제화라고도 합니다. 한쪽으로 편제 이렇게 한쪽으로 뭉쳐있다 이겁니다. 대뇌의 어느 한쪽 방구의 기능적인 전문화 한쪽 기능이 전문적으로 발달되었다 이거요. 편제화예요. 뇌가 있으면 뇌의 어느 부분이 숫자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이런 어떤 기능적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게 국제화 편제화라고 합니다. 뇌손상 후에 나타난 부문적 기능 회복은 아닙니다. 국제화는 기능적인 전문화 특성이지 뇌손상 후에 회복되는 부분적 기능 회복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제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항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난이도는 어렵고 쉬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골고루 나와야 문제를 잘 출제했다고 봅니다. 우리 임상심의사도요 어려운 문제만 출제가 되지 않아요. 보통 문제를 출제할 때 기본이 3 4 3 원칙입니다. 30%는 엄청 쉬워요. 30%는 40%는 공부를 조금 해야 풀 수 있습니다. 30%는 엄청 어려워요. 30%가 엄청 어려운 걸 다 틀려도 조금 공부하면 70점 합격입니다. 기준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샴바스 합격입니다. 여유를 갖고 강의를 즐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안과 초조가 밀려오면요. 믿음천국 불신조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강의 3번만 보면 탑격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강의 3번만 보시면요. 답이 팍팍 올라옵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높으면 변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낮으면 또 변별할 수 없고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는 적절해야 개인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상심사 신문제가 100% 다 이상한 데서 나왔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럼 어떻게 가려내요? 다 불합격인데.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가 적당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찬가지예요. 문항의 난이도가 적당하다는 거는 70%는 기출에서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70% 기출이 나오면 합격이죠. 조금 심심하면요. 한두 개 틀려져도 합격입니다. 60번 갑니다. 아동용 시지각 나왔네요. 시각 지각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봐서 깨달은 거예요. 시지각 본다. 뭐예요? 본다. 이거 보죠. 뭐 VMI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V의 뜻이 비주얼이에요. 비주얼. 아, 쟤는 비주얼이 좋아. 보이는 보는 거잖아. 비주얼. 얼굴. 아, 비주얼이 좋아. 얼굴이 좋아. 그래서 비주얼. 비 나오면 비주얼이다. 시각이다. 비, 비주얼, 시각. 끝. 나머지 볼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완빤 공고입니다. 교수님, 좀 불안한데 이거 알고 싶은데요. 알 거 없어요. 제발 좀 보지 마세요.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1번입니다. 61번 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목 임상심리학이죠. 임상심리학도 뭐 나오는 문제가 뻔합니다. 가장 기출하고 똑같이 많이 나오는 게 임상심리학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1번 갑니다. 다음에서 별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문적인 지식을 나눠줘요. 전문적인 내 지식을 나눠줘요. 그래서 아, 회사에도 아주 자문위원들 자문위원들 오래된 자기 지식을 이렇게 자문 자문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 자문 62번 갑니다. 행동평가의 방법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사관찰은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제한이 없는 환경은 자연관찰이에요. 유사관찰은요. 유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유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유사한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가상적으로 어떤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유사관찰은 제한이 없는 제한이 없는이 아니라 제한이 있는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제한이 있게 해서 관찰하는 방법을 유사관찰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관찰, 유관관찰 비슷한 말입니다. 63번 갑니다. 임상심사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범한 상세한 상세한 상담 내용을 잡지에 기구한다. 이 자체가 불법이고 윤리에 어긋나죠.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가 나왔으면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보지 말라 이거예요. 시간 낭비니까요. 64번 갑니다.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공부하고 얘는 쉬운데 얘는 어렵네 이거 왜 공부해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먹고 아 배부를 것 같아요. 바이러스 잘못 먹으면 죽어요.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64번 갑니다. 인간의 마음의 요소적 구조 구조 나왔네요. 구조, 구조주의 끝. 분투라는 사람이 심리학의 심리학의 과학적 대학에서 심리학의 심리학도 정신심리학을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투가 구조주의 창시자라고 했는데 인간의 마음을 내성법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관심법이 생각이 나네요. 궁행가요? 관심법. 내 관심법을 통하느라 관심법이 내성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실험하고 하는 것 이런 걸 구조주의 분투 그래서 내성법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투 나오면 잘 나옵니다. 분투 나오면 구조주의다. 내성법을 창시했다. 내성법이란 의식을 심리학의 의식을 연구하는 과학이고 경험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내면 세계를 과학적으로 들여내 보이는 이런 실험을 했다. 분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사 검사의 모든 반응의 형태를 근거로 한 단절은 쭉 나오는데 MMP의 8번 또 나왔네요. 건우와 희반인은 남편이 강렬해서 경산안내 8번이니까 1, 2, 3, 4, 5, 6, 7, 8 열이네요. 열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에 해당되죠. 일명 조염병이라고도 하죠. 조염병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망상 환각 판단력 저하가 있다. 초염병이죠. 66번 갑니다. 현실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현실치료 이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욕구를 갖고 다섯 가지 욕구가 있죠. 생전에 였고 자유에 였고 즐거움에 였고 이렇게 욕구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욕구를 갖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선택 내 인생을 선택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자 욕구 선택 성공 현실주의 글래서가 주장했다라고 보시고요. 67번 갑니다. 체계적 둔감법 핵심 요소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가 뭐예요? 불안 감소 기법이죠. 첫째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이완하고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해서 낮은 단계에서 점점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는 불안을 둔감화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완 이완과 관계있다. 이완이다. 70번 갑니다. 내담자의 면접에서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경청 경청에 대한 거리가 멍다. 경청은 잘 들어주는 거죠. 오히려 상담은 말하는 것보다 경청이 더 중요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내용을 말할 때도 도움이 될 만한 충구를 생각한다. 충구를 생각하면 지랄맞은 거죠. 대수롭지 않은 내용을 말할 때도 잘 들어주는 게 경청이다. 끝. 69번 갑니다. 행동평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띄근, 릴이다. 기역, 띄근, 릴은 맞으니까 볼기록 니음만 보면 된다. 행동평가에서 행동의 중요한 원인을 중요한 원인을 특성을 강조했다.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행동평가는 환경이에요.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잘 이르냐. 그래서 특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환경을 강조했다. 그래서 뭐 특성이 아닌 내담자의 구체적인 행동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개인의 환경 사회적 환경 환경과 관계에 있다. 특성이 아니라 환경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기역은 아하 그렇구나 디귿도 아하 그렇구나 맞는 말이 되니까 니은이 아니다. 니은만 빼면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공부 쉽습니다. 이 문제가 변형이 나오면 변형이 나오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변형이 안 나오고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번호도 3번이에요. 그걸 뭘 다 하려고 그래요. 얘는 맞는 건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요. 맞겠구나. 얘만 틀리는구나. 왜 틀리는지 파악하고 내 것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공부 쉽습니다. 뇌의 편직화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편직화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뇌가 있습니다. 뇌가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단어를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왼쪽 귀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오른쪽 귀에는 어떤 단어를 했냐 하면 보통 오른쪽에 있는 귀에 들리는 단어들을 많이 기억한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반대편 좌방구 좌측 좌방구가 발달되었구나. 이 좌방구의 영역은 뭐예요? 언어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이원청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청칙과제의 양분청칙조건이라고 한다. 쭉 보고 오른쪽에 제시된 단어를 절 회상하는데 이건 좌방구가 발달돼서 그렇다. 그래서 좌측에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휴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의하니까 막 아주 그냥 입술 여기 확인 보이시나요? 아 입술은 그냥 여기 갈라졌고 발음은 안 나오고 눈은 침침하고 눈도 좀 보 보인다. 화면 보니까 눈탱이도 팅팅 보이고 아주 참 저도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늘 강의 마치고 오늘은 집에도 못 가고 호텔소 지금 자고 있는데 호텔소 오늘은 푹 쉬고 매일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0분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활기찬 강의 위해서 오늘은 식이 필요합니다. 71일 갑니다. 정신상태 검사에서 파악하는 항목과 가장 거리가 무엇은 정신상태 정신상태 정신상태와 관계가 없는 게 뇌예요. 뇌. 신경. 신경. 뇌다. 그래서 인지기능은 뇌와 관계에 있다. 뇌. 알차의 병 이런 것들요. 그래서 뇌기능과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정신상태와 거리가 무엇은 인지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2번 갑니다. 다음 가로안에 알맞는 방어기제는 무엇이냐. 중형이 있는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형이에게 동생이 밥을 먹을 것이다. 또 나왔죠. 네가 상관할 거 없잖아. 동생한테 화풀이한다. 전이 전지. 3번. 똑같지 않나요? 글자 한 개도 안 바뀌어요. 또 나왔습니다. 73번 갑니다. 머건과 크레치퀴리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 볼라도 돼요. 버거와 키친이라고 상관없습니다. 버거와 치킨은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머건 크레토치휠 이런 거 크레토치휠 이라고도 가고 크레츠치휠 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거 뭐가 중요해요. 지가 다 써있는데. 그냥 버거와 치킨은 이렇게 외워도 쉽습니다. 임상심사의 자문과 관련해서 열 가지 자문 모형을 밝혔는데 자문과정의 다섯 가지 핵심이에요. 자문을 하는 보통 초기 면담은 핵심 문제인데 초기 면담은 기본이죠. 어느 이론이나 다 기본인데 핵심 문제라고 분류했겠습니까? 초기 면담은 그냥 어느 이론이나 기본이다. 그래서 초기 면담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요. 열 가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열 가지 다 외운 사람 진짜 바보 천체예요. 74번 갑니다.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불안과 고통이 대체하도록 돕기에서 교육용 비디오를 보게 했다. 보게 했어요. 관찰했죠. 보게 했어요. 왜?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사회학습법. 사회학습법의 필요는 뭐예요? 사회학습 이론의 행동주의에 근거한 관찰과 모방. 그래서 좋은 것을 관찰하고 모방해서 사회학습 찾아라. 사회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게 했다. 관찰과 모방. 이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75번 갑니다. 아동기의 기현을 든 무의식적 심리적 갈등에서 이상행동이 비롯된다고 가정한 조망은 무의식이 나오면 정신력동 프로이드 끝. 76번 갑니다. 행동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로 가장 적합한 방학습은 행동. 행동의학에서는 뭐예요? 행동의학은 뭐예요? 심신의학보다 보다 객관적인 행동에 직점된다.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니까 만성통증. 행동이 보여야 되니까요. 만성통증관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77번 갑니다. 주로 과음 흡연 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활용되어 있는 치료법. 제가 설명 자제 드렸죠. 알코올증도자 술 많이 먹을 때 구토제 같이 섞어서 통해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전기춘적이 짝 찢어가지고 담배 못 피우고 혐오치료죠. 그래서 혐오치료에 해당한다. 78번 갑니다. 행동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행동의 기저원인 기저원인의 중요성을 문제행동의 기저원인 문제행동의 기저원인의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치료의 초점이죠. 현재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행동의 기저원인이 아니라 행동수정에 행동을 고치는 거니까 행동원인이 아니라 행동수정에 초점을 두고 중요성을 둬야 된다. 이것도 또 나왔습니다. 79번 갑니다. 자신의 초기 경험이 타인에 대한 확장된 인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을 강조한 치료적 초기 경험이 타인과 관계 관계 대상관계이론 이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80번 갑니다. 생물학적 조망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질병은 스트레스와 질병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웃기지 마라. 스트레스가 많으면 질병이 오죠. 상식이죠. 기본 정말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조망이 뭐요? 얘는 또 뭐요? 얘는 뭐요? 이런 거. 헛발질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스트레스는 질병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지. 거의 없다. 웃기지 마라. 끝. 3번이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5과목은 내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열정적으로 여러분 또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81번 갑니다. 인지 행동 상담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의 접종 방법이 아닌 것은 스트레스 요즘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지금 계속 촬영에다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심신이 번아웃 상태입니다. 호텔에서 푹 찾는데 그래도 피로가 잘 안 풀리네요. 계속 말을 하니까 목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페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스트레스 접종이 아닌 것은 나오면 인지 재교육이다. 인지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죠. 대가리를 재교육시키면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받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인지 스트레스 접종 면목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번으로 갑니다. 접촉 지금 여기 자각 책임 자각 책임 자각하고 각성해라 언제 here and now 지금 여기 접촉을 잘해서 무엇을 위해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면에 쌓여있는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해결 과제 뭐죠? 게스탈트 형태주의다 펄스가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3번 갑니다. 사회공포증 극복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안 감소죠. 이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즉 불안을 감소하고 집단에서 그럴 때 불안을 직면하는 것 직면은 뭐예요? 홀딱 까발리는 거예요. 불안에 있는 내면의 요소를 홀딱 까발린다. 노출한다. 노출 훈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면 홍수법이라고 나옵니다. 홍수법 불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홍수가 나눈 것처럼 홀딱 다 까발려서 해결하자. 84번 갑니다. 도박증독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적합한 것만 보면 되겠죠. 적합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자체가 바이러스예요. 도박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자살을 추워하네요. 그렇죠. 제가 샘플링 해요. 저 엄청난 도박 중독 도박의 꽃 우리 교수님이 도박 중독이요? 놀라는 분이실 겁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도박의 꽃 주식 좋게 말하면 펀드네이죠. 저는 한때 30대 40대 때 아주 유명한 펀드맨이었습니다. 펀드 또 미출펀드도 창업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쫄딱 망해서 노숙자가 됐고 또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하고 지식을 몰래하다가 또 갇히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됐고 또 쉼터에서 2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영유권의 강근함으로 다시 부활해서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삶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요. 뭐 여러분과 저는 스승과 제사 사이니까 우리 교수님이 어떤 사연이 있고 그러니까 자세히 알면 더 라포 영상이 또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제 인생을 남은 자서졌네요.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인터넷에 사면 쌉니다. 7,470원입니다. 한 시간은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 안에 제 인생을 다 담았습니다. 물론 또 책 조기수님 책장사의 책 판매 전액은 다 노숙자의 노숙자의 재활을 해서 100% 다 기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왕관 사면 노숙자들에게 밥 한 개 사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또 우리 교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고 보시면 야 저런 사람도 살았구나. 저런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아 저런 사람도 다시 회복하고 성공했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살을 7번 시도했어요. 주식의 충동을 못 이기고 주식을 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멀리 하다가 또 정신병원에 강제력 입원해서 두 달 동안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살기도 하고 금단증상 충동을 못 이기고 주식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도박 금단증상이 있고 심하면 자살을 초대한다. 이런 걸 안 하려면요 주식을 안 해야 됩니다. 주식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식 보고 싶고 저녁때 자주 주식 보고 싶고 밥 먹다가도 주식 생각나고 저는 합리화 시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 시켜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조금만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요. 경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다 합리화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기라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하나 끝은 창대하게 마갑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85번 갑니다. 심리재활 프로그램인 집단치료가 가지는 장점과 가장 거리가 뭔가 집단이에요. 항상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다른 일정과 집단 상담하는데 집단 상담은 룰이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참관하는데 다른 일정과 병행하면 취미생활도 아니고 병행할 수 있다 아니다 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나머지 볼 거 같고요. 86번으로 86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집단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적합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이런 문제는 두 개가 아리까리예요. 그럼 두 개 고르다가 또 고치기 쓸려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제발 좀 고치지 말고 답만 보세요. 답만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집단의 크기 집단의 기간 집단의 성격 프로그램 등을 미리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구조화라고 하죠. 상담의 구조화 상담의 구조화 비용은 얼마큼 드며 공짜냐 돈을 받냐 크기는 몇 명이고 이런 걸 미리 결정해야 된다. 구조화를 해야 된다. 당연하지 나머지는 가장 적합한 게 아니니까 볼 필요 없겠죠. 87번 합니다. 교류 분석에서 성격의 일련의 교류 교류 자아상태 답 나왔죠. 이걸 뭐라고 해요. 자아상태 자아구조분석 자아구조분석 그래서 보통 건강한 자아 성인 자아냐 부모로부터 받은 자아냐 부모 자아냐 또 삐로 중후군 삐로가 아니라 그렇죠. 피터팬 중후군 어린이 자아 어린이 자아냐 이런 자아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 자아구조분석 이라고 보시고요. 자아 나오면 자아구조분석입니다. 약자가 구조분석이고 원래는 자아를 분석한다. 자아구조분석입니다. 88번 합니다. 글래스 왜 글래스 우울증에 우울증에 왜 글래스 현실적으로 잘 살아야지 현실치로 글래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욕구 다섯 가지 있죠. 뭐 있어요. 생존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생존의 욕구 권력과 힘 또 재미 즐거움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자유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렇게 욕구 다섯 가지 자존감 욕구는 누굴까요. 여기서 보면 생존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 권력 또 사랑과 소속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생존 자유 즐거움 권력 권력은 힘이라고도 합니다. 힘과 성취 또는 권력과 성취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존감의 욕구는 메슬로의 욕구 이기론이죠. 메슬로 메슬로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자존감은 메슬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번 갑니다. 다음 상담에서 사용되는 상담기술은 당신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내 남자가 상담자한테 툭 던졌네요. 상담자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군요.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건 뭐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걸 뭐라고 해요? 전이죠.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었죠. 이렇게 해서 전의된 것을 해석해준다. 그래서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번 갑니다.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만 봐야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에 대해 무지하다는 가정을 갖고 유고시험이 잘 나옵니다. 상담자는 일단 내담자가 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고 가정을 하고 상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상담의 윤리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성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가정을 갖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관계 행성에 어려움이 생긴다. 관계 행성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에 무지하다고 가정을 하고 상담을 시작하여야 한다. 상담 윤리강령에 나온 문제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91번 갑니다. 현대상담에 대한 접근과 가장 접근이 뭔 것 현대상담은 현대상담은 좋은 거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현대상담의 반대는 뭐예요? 전통적 상담이죠. 여러분 전통적 공부 방식이 이런 겁니다. 이론서를 다 분석하고 기출을 답 가리고 풀어보고 오답노트 만들고 또 문제 풀면 헷갈리고 다시 또 하고 이거 1년 동안 공부하고 이런 게 옛날 공부예요. 필기하고 쓰고 현대 공부는요. 현대는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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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죠? 오지게 오지게 공부하면 안 돼요. 5G 툭 치면 나와야 돼요. 툭 치면 답 답만 툭툭치는 거예요. 이게 현대식 공부예요. 툭 치면 답 툭 치면 답 이게 안 되면 옛날 전통적 공부만 보이고 골병되는 공부죠. 골병되는 거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맨날 쓰고 적고 질문하고 외우고 쓰고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뭐 학교가 아니라 골병학교죠. 학교가 재밌어 봐요. 답 딱 알려주고 왜 그런지 게임하고 좀 재밌지 않습니까? 통합적인 상담 방식보다 특정 상담 방식을 고수한다. 현대는 특정 상담 특정 상담이 전통이죠. 전통적 방식을 싫어한다. 통합적 상담은 좋은 것만 액기스만 딱 모아서 액기스만 쫙쫙 뽑아내는 게 통합적 상담이다. 91번 갑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효과적인 거 전화는 사람 안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 보고 하는 거다라고 보고요. 정답 체크하면 남의 얼굴 대하기를 꺼려하는 거. 그렇죠. 남의 얼굴 보기 꺼려하고 얼굴 안 보고 싶으니까 전화 상담이 효과적이겠죠. 인문학 문제죠. 93번 갑니다. 인간중심 치료에서 이 치료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가장 적합한 것은 인간중심 상담 상담자 치료자가 상담자예요. 치료자가 상담자 상담자의 상담의 기법 또는 상담의 태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2차에도 잘 나옵니다. 일무공이다. 일무공이다. 그래서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또 공감적 이해 일무공이다. 일치성은 뭐예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진실하게 진실한 태도로 상담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성이라고 해요. 진실성 다른 말로 솔직하게 해야 된다. 솔직성이다. 그래서 솔직성이 정답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4번 갑니다. 상담자가 상담와 관련해서 내담자에게 제공할 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보예요. 상담자의 특성과 훈련 상담자의 특성은 이런 건 거리가 멀죠. 저는 원래 성격이 다열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거리가 멀죠. 딱 봐도 저는 제 성격의 특성이 말이에요. 김치를 좋아합니다. 내담자분 상담할 때 김치를 먹으면서 상담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됐죠. 95번 갑니다. 게스탈트 형태주의 상담 펄스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요한 비판점으로 성격은 인지적 증명이다. 인지적 인지적 이건 인지치료에요. 인지상담 인지치료와 관계된 게 누구예요? 팩 알아보면 팩 또 인지정서 상담에 엘리스 인지 사회인지학습 사회인지학습 반드라 뭐 이런 데 인지는 게스탈트는 미해결 과제 미해결된 과제는 주로 감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감정의 찌꺼기 이게 미해결 과제거든요. 인지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인지적 측면을 무시했다가 비판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진로상담의 일반적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종결정과 선택은 상담자가 분명히 저와의 전화한다. 큰일 납니다. 상담은 상담일 뿐이에요. 최종결정은 지가 결정한다. 그래서 내담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97번 갑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상담 초기 라퍼 형성 잘 들어줘야죠. 어떤 말인지 상담은 말 안 하는 것보다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지말만 하면 내담자가 아주 지겨워요. 그래서 상담은 경청의 기본이다. 경청. 9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에서 집단 응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단 응징력 으쌰으쌰하는 겁니다. 집단이 으쌰으쌰하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 합격합시다.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임담보 화이팅! 이런 우리 임담보 카페가 집단 응징력으로 에너지가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런 카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설명 나왔죠. 집단 응징력 응징력이 낮은 집단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사건이나 일에 초점을 맞춘다. 웃기지 마라. 응징력이 높은 집단이죠. 우리 임담보 카페처럼 응징력이 높은 집단에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만 잡아서 합격하자! 합격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렇습니다. 99번 갑니다. 나전이 아니죠. 99번 갑니다. 내 남자로 하여금 예상되는 불안과 공포 불안과 공포가 예상될 때 의도적으로 이익사를 섞어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천안히 지금 시험 때문에 시험 때문에 불안해요. 그럴 때 이익사를 섞어서 야! 얘들아 괜찮아! 시험은 벌써 답 똑같이 나와! 우리 지금 시험 보면 야! 합격할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해서 막 과도하게 이익사를 섞어서 표현하는 거 이걸 역설적 의도로 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 중 인증 결정론 대가리가 결정됐죠. 치료적 접근과 결정됐다. 그래서 입장에 다른 하나는 나옵니다. 여기는 합리정서 여기도 인지 대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치료 여기도 대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교섭 또 자기교섭 뭘로? 인지로 점진적 이완훈련은 이완훈련은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이건 행동주의와 관계있다. 행동주의 체계적 둔감법 점진적 이완훈련 행동주의의 체계적 둔감법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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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